네. 오늘은 이제 또 저번에 말씀드렸던 서울 지역 재개발 얼마면 가능할까에 대한 주제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뭐 5 6억대부터 15억대까지 수많은 이제 금학들에 대해서 그 금액별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 못 드린 오늘은 이문 휴경뉴타운 그다음에 수색 그다음에 청량리 그다음 거여마촌뉴타운 이렇게 네 곳에 대해서 다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거여마촌뉴타운입니다. 그렇죠. 강남에 단 하나뿐인 뉴타운 서초 강남 송파 그래서 송파에 있는 뉴타운이고요. 자 먼저 이 세대수를 보시면 8개 구역 총 9600세대입니다. 그래서 입지 자체를 보시면은 이 바로 밑에 위례 신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하남 가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자체가 호재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바로 옆에 입지고 동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입지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바로 거여역과 마천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호선 위례트램. 이 2025년 예정인 위례를 이렇게 관통하는 위례트램선까지 계획이 돼 있다. 그래서 교통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부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 옆에 보시면 거여 2-1, 2-2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미 뭐 다 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2편의 세상도 입주를 했고 그 다음에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도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84제곱미터가 17억 9천에서 18억 5천 정도 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2편의 세상을 보시면은 16에서 17억 5천 정도 지금 이렇게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변 시세를 우리가 신축 시세를 확인하셔야지 앞으로 이제 이 안에서 거여 마천유차원에서 아파트가 들어가고 건물이 지어질 때 아 내 시세는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투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9억 1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아 이 시세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 시세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을 때는 또 이렇게 동반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거여 마천유타원의 시세를 리딩한다. 그래서 주변 시세를 한번씩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천3구역입니다. 그래서 마천3구역 같은 경우는 마천역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마천3구역이 있는데 세대수는 2473세대의 대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는 아직 미정이고요. 그 다음 사업단계는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천역 역세권 그리고 강남 인프라를 우리가 15분에서 20분 내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우리가 9억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천4구역입니다. 자 이거 어마어마하게 휘황찬란합니다. 더 DH. 자 그래서 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마천4구역 조합원님들께 정중히 바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마천4구역이 입지가 좋기 때문에 많은 건설사들이 이제 수주 제한이 들어왔어요. 다른 건설사들도 들어왔는데 이 현대건설이 이 DH라는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이제 수주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DH라는 브랜드 이게 어디 있냐면은 뭐 한남이나 그 다음에 반포해서만 볼 수 있던 브랜드가 첫 번째로 송파에 들어왔다. 즉 그런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사업단계는 사업시행인가 그 다음에 투자금액은 이미 좀 많이 시행시공사도 정해졌고 사업시행인가이기 때문에 투자금은 한 10억 이상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량리 재개발입니다. 우리가 청량리 생각을 하면은 뭐 옛날 생각하면은 좀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면은 근데 청량리가 지금은 천지가 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사통발달 GTX 메가역세권 그래서 이 청량리역 같은 경우를 보시면 우리가 뭐가 들어오냐 봤더니 자 GTX B노선 예정 그 다음에 GTX C노선도 예정이 돼 있다. 우리가 GTX 하나만 들어와도 집값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예정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북 횡단선 그 다음에 예정 그 다음에 명목선도 예정 그래서 다양한 철도 다 합쳐가지고 뭐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청량리에 관한 교통호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청량리역 주변을 보시면은 고층 주거단지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청량리 4구역 여기에 롯데캐슬 그래서 건물을 짓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청량리 3구역 바로 옆이 청량리 3구역입니다. 이 3구역에는 헤릭턴 플레이스가 또 열심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옆에 보시면은 여기 동부 청과시장이 있어요. 여기도 조그맣게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한양 수자인 이런 식으로 이 청량리역 일대가 과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되기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낮은 건물들이랑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고층 주거단지로 완벽하게 탈바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천지가 앞으로도 더 개벽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청량리 6구역입니다. 청량리 6구역 같은 경우는 바로 고려대역 앞에 있어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세대수 같은 경우는 1500세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단계는 건축심의를 통과를 했다. 그래서 고대역 그 다음에 동북선 W역세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 고려대입니다. 그래서 고려대역에서 그래서 일반 기본적으로 있던 이 6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북선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서 상계까지 가는 동북선 경전철까지 가는 W역세권 바로 앞에 있는 게 청량리 6구역이다. 그리고 또 청량리역까지 도보로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통이 좀 많이 좋은 부분에 있어서 투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7억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청량리 7구역입니다. 청량리 7구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761세대예요. 그래서 시공사는 롯데건설, 롯데캐슬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철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 중에 속도가 좀 가장 빠르고 이 실투자금 같은 경우는 현재 9억 이상 필요하다. 그래서 위치는 바로 청량리역이 있으면 청량리 8구역 바로 위에 이렇게 붙어있다. 그래서 입지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 8구역입니다. 청량리 8구역 같은 경우도 보시면 세대수가 280세대예요. 그래서 사업 단계는 조합설리 인가를 마쳤고 이 청량리 8구역들 보시면 재개발 구역 중에 가장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이 청량리 8구역에서 이 청량리역까지 그래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런 위치에 있다. 다른 입지에 있는 그런 단계들보다 8구역이 가장 가깝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280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대수가 적은 만큼 물건이 귀하고 잘 없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매물을 좀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9억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문휴경뉴타운입니다. 이 이문휴경뉴타운을 보시면 바로 밑이 청량리예요. 청량리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이렇게 이문휴경뉴타운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대수 같은 경우는 1만 3천 세대. 그래서 매머드급 대단지로 탈바꿈을 하고요. 그래서 역 같은 경우를 보시면 바로 외대 앞, 그 다음에 신의문, 그 다음에 회기역, 특히나 경희중앙선까지 거치는 세 가지의 역이 중심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을 보시면 명문대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카이스트, 명문대학교 주변에 위치를 해 있다. 그래서 이 청량리 개발 호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 위치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청량리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까도 W역사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GTX 노선을 환승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세 군데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서울역, 그 다음에 청량리역, 그 다음에 삼성역, 이렇게 세 군데가 GTX를 환승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환승 가능한 청량리역 바로 위쪽에 이문, 휘경뉴타운이 있다. 이렇게 입지 자체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문, 휘경뉴타운의 직주근접, 도로교통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회기역에서 우리가 항상 직주근접을 생각할 때 강남과의 접근성, 그 다음에 시청과의 접근성을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설문까지 우리가 한 번 갈아타면 한 25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그래서 회기역에서 시청까지 가는 데는 19분밖에 안 걸린다. 그래서 직주근접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교통입니다. 그래서 이문, 휘경, 여기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는데 옆에는 북부간선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길게 보이시는 게 동분간선도로예요. 그런데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교통량이 많고 막히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동부간선도로를 지금 지하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착돌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하화가 되면, 지하화가 되면 이 위에는 이제 공원, 녹지공원이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과 교통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034년까지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북 최대 물량, 대장주 이문 3구역입니다. 자, 대장주라는 말은 바로 옆 앞에 있습니다. 외대함역, 바로 앞 초역세권에 있는 이문 3구역입니다. 세대수 같은 경우는 4천 세대가 넘고, 시공사는 LCDC, 현대산업개발인데 지금 현재 논의 중이에요. 이 논의 중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뭐 붕괴 사고로 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원들께서도 지금 이거를 배제해야 될지, 그냥 가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논의 중이다. 그래서 사업단계는 관리처분인가? 그래서 현재 착공 중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대함역, 역세권, 그 다음에 바로 위쪽에 신입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우리가 10억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강북 최초 레미안 대단지 이문 1구역입니다. 자, 이문 1구역 같은 경우는 이문 3구역 바로 옆에 있어요. 이게 역세권과는 조금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3천 세대, 그 다음 시공사는 레미안, 삼성물산이고요. 그래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역, 3구역, 4구역에 비해서 역세권이 아니라 다른 구역에 비해 조금은 저렴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투자금은 현재 8억 이상, 그래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문 2타운 막내, 이문 4구역입니다. 자, 이문 4구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3,720세대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및 일반 분양 물량이 2,711세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사업 단계는 건축심의를 통과해서 현재 시공사를 어디로 할지 지금 논의 중이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나 롯데건설 이런 굵직한 대기업들이 이제 수주를 눈독을 들이고 있고, 여기는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현재 시공사 선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금 같은 경우가 현재 8억 5천 이상 들어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휘경 3구역입니다. 그래서 외대압력 초역세권, 그래서 이 세대수 같은 경우가 1,792세대, 그래서 719대가 일반 분양이 되고요. 시공사는 이제 GS건설입니다. 그래서 사업 단계는 지금 철거, 그래서 마무리 단계를 진행 중이고, 그래서 실투자금은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10억 이상이 현재 필요하다. 그래서 이 휘문 3구역을 보시면 이 주변 시세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휘경 SK뷰, 여기가 지금 11억 5천 정도 매매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해모로 프레스티지, 이쪽이 지금 매매가 11억에 실거래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10억 이상 필요한데 주변 시세를 봤더니 거기서 또이 또이네, 약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네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가 대규모 대단지로 바뀌면 SK뷰, 휘경 3구역, 그 다음에 대단지로 바뀌고 아파트들이 들어갔을 때, 이것들과 같이 동반 상승을 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세보다 신축이 별로 차이가 안 나네 라고 해서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앞으로 어쨌든 청량리의 어마어마한 호재, 그리고 개발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동반 상승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투자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급 교통유중지, 그래서 수색, 증산,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교통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은 청량리, 이쪽은 수색역, DMC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길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뉴타운이. 그래서 수색역, 그 다음에 DMC 공항철도, 그 다음에 6호선 증산역, 그 다음에 세절력, 이렇게 역들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를 맞물리고 있게 이렇게 길쭉하게 구역들이 지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세대수는 총 12개 구역, 7천 세대 정도 되고요. 이 특징은 상암 업무지구, 배우주거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수색역 주변으로 역세권 개발도 하지만, 이 주변에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가 총 7만 일자리인데, 4만 명 정도가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전소 지중화는 어떤 말이냐면, 이 수색 8구역 밑에 이렇게 변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변전소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논의들을 많이 거쳤는데, 현재는 이제 지중화를 이제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가 되면은 이쪽에는 공동주택, 그 다음에 업무시설, 상업시설들이 또 이쪽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으로서는 그래도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도로 좋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색유타운 교통입니다. 그래서 이 수색유타운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광복 횡단선이 지납니다. 그래서 광복 횡단선이 이 DMC역을 제대로 경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부선 경전철. 이 경전철이 이 세전력을 이렇게 경우를 해서 서울대에 있고, 그래서 여의도까지의 직주군접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 그래서 이런 교통호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색역세권 개발입니다. 그래서 바로 역압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1.5배나 되고요. 이 차량기지, 그래서 이게 1단계로 개발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2단계로 이 철도시설 이전 부지를 또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DMC역 바로 밑에 롯데, 복합 쇼핑몰이 지금 예정이다. 그래서 수색역 앞쪽으로도 이런 개발호재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색 8구역입니다. 8구역 같은 경우는 578세대, 그래서 시공사는 SK건설, 사업 시행인가를 마쳤고요. 이 투자금 같은 경우는 8억 이상이 들어간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색 13구역입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지금 1,400세대고, 그래서 시공사는 SK건설, 아이파크 포레. 그래서 착공이 진행 중이고, 입주 예정은 2023년 7월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억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증산 5구역입니다. 증산 5구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1,704세대. 그래서 뉴타운 내 가장 규모가 큽니다. 세대수로는. 그래서 시공사는 롯데캐슬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를 현재 마친 상태이고요. 증산력 초역세권입니다. 바로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투자금은 우리가 8억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좀 빠르게 왔는데, 투자 원칙을 항상 지키시면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서울 재개발은 최소입니다. 최소 5억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청자님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금 여력이 된다면, 이 서울이라는 땅에 최대한 지분을 많이 가져가자. 우리가 어쨌든 그런 구주택, 그런 구 건물들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땅에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개발이 되는 곳에는 최대한 내가 땅의 지분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앞으로 유리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최소한 조합 설립 인가는 맞춰야지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전, 이 전 단계에서는 이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고, 무산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를 맞춘 물건이, 좀 리스크를 우리가 시청자님께서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 4, 5억 이하 자금을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내가 여기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네? 그렇다면 빠르게 다른 투자처에 대한 물색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고 계실 게 아니라, 나는 그러면 어느 지역에 투자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이 자금으로 어디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물색을 하셔야 되고, 철저하게 가장 중요한 매수매도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하시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셔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제 조언을 참고하셔가지고, 시청자님들께서도 모두 부자 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